션 nft는 nft 스캔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엄청난 특권과 혜택으로 션 nft의 오너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팀은 션 nft가 현재 가장 인기있는 nft 마켓플레이션 중 하나인 션 스캔을 출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스캔에서 검증된 블루틱을 받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5기가 게이트 아이오에 nft 를 했죠. 션도 nft 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개 cux 상장 탑 10개 상장입니다. 이렇게 참여하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시바 아미 도지코인 아미 셀틱은 저번에 완료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 계약 감사 완료 완료되서 이제 곧 이것도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장 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트너가 이번에 셀틱 감사 완료로 해서 1등은 150달러 이득은 100달러 50달러 이렇게 소니 옥이 션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파트너가 여기에 완료됐고 리트윗도 하고 이렇게 계속 파트너 또 완료됐고 여기 또 또 졌죠 또 여기 이게 지난 날에 지났는데 5bmb 3bmb 2bmb 막 뿌립니다. 코인 개코에 코인 개코에도 완료됐고 어 이거는 이건 중국어 이렇게 해서 얘기도 고래 여기도 여기 가보면 이사람이 리트윗 했는데 6만 여기랑 어떻게 되어있고 이거 파트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계속적으로 일도 트위터 보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건 그때 AM이 했다는 내용이고 이제 여기도 여기는 5기재단이 좋고 홀드벨트 시바아미 5기재단에서 5기 지원하는 데서 여기 또 왔고 계속적으로 이거 보면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일을 계속 하고 있어. 다른 데서 리트해서 다른 데하고 이렇게 파트너십도 맺고 5기가 이랬었어요. 여러분들 5기가 소닉은 이제 NFT 때문에 그런 거고 소닉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얘도 조금 활동이 굉장히 많다. 파트너십. 이거 파트너십 다 얘기하려면은 제가 힘들어 버려요. 너무 많으니까 5기 한번 갖고 이렇게 올라가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거에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도 5기 그때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리스틱으로 됐네. 팜앤폴. 여기는 어디지? 멜.. 멜가 파이낸스. 여기 뭐 39,000인데 어 이건 또 무슨 꼴이냐. 이렇게 해면서 여기는 처음 보는 그건데 여기에다 뭐 맡기면은 어? 이 몽 PNB도 내가 지금 말씀 드릴라 그랬는데 이 코인이 NFT 코인인데 이거 NFT 지금 살 수 있어요. NFT 살 수 있고 어 그거 뭐지? NFT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유하면은 뭘 주더라구요. NFT 관한 이익을 어 여기도 돼 있네. 근데 이거를 내가 설명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몽 PNB를 얘네 그 텔레그램이 닫혀 있어요. NFT 하는 애들은 텔레그램을 다 다 넣었더라구요. 대화를 못 하니까 바트도 이렇게 돼 있고 이거 BSC 여기서 코인을 좀 찾아봐야겠는데 팔로우를 좀 해야겠어. 어 이거 매매. 내가 얘기했던 매매도 있고 이건 XCEO? 이건 뭐지? 이 코인도 한번 알아봐야겠네 잠깐만요. 이 코인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아 이게 팔로우를 때렸구나. 몽 코인 제가 한번 리뷰를 해야겠네요. 어 페일론 페일론 팔아버렸는데 어 페페스왑 저 스왑되는 코인은 좀 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어 비비. 이거 비트코인 관련된 코인이에요 저거.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말씀 안 드렸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건 뭐야? 200달러 이거 뭐죠? 이벤트 했네요. 틱톡 바이럴 캠페인 이 틱톡에서도 했네 이렇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여기 토큰 포켓이라는 지갑이에요. 감사받고 지금 여기 지금 상장돼 있어요. 예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 싶네요. 예 딱 저점이 있네요. 저점이네요. 쇼니누에요. 쇼니누. 쇼니누 저점이고 상장돼 버렸어요. 일도 저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쇼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재미하고 교활한 지구를 돌고 있네요. 파트너가 이렇게 괜찮죠. 5%가 리오드 됩니다. 코인 사면. 근데 코인 수자가 이게 여기 하나 빠졌어요. 6경일 거예요. 6경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엠베세더 패키니어 서티크 감사됐죠. 그 다음에 쇼니누 NFT가 출시했어요. 근데 보호주자가 5천명이 되면은 어 쇼니누 NFT 저거 NFT 한정판이 저거 NFT 가격이 저거 천정부지로 오른다. 여러분들 저거 저거 그 그림 한 장에 8천억에 팔린 그 그림 한 장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돈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림을 비싸게 사갑니다. 여러분들 예 돈 많은데 이게 NFT 사면은 엄청난 그 이게 자기가 NFT 하나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기뻐요. 이게 그래서 NFT만 하다가 돈을 많이 날리실 수도 있는데 100개 CX목록이랑 10개 CX 3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TOP 이요. TOP CX. 이게 그래서 제가 보다가 뭐 이런 코인이 있네?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만명이네. 만명. 이거 양 저기 이거 이거 어저께 그거 봤었죠. 여러분들 그 뭐야 린다 CEO 린다 CEO도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NFT가 이렇게 NFT를 만들었어요. 네 OVMB 샀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 이거 몇 개 산 거야? 저요. 써티기 스틱이 지금 완료됐는데 예. 저게 완료됐어요. 방금 저거 타이어 그 코스 했는데 아마 오기 재단 쪽일 거에요. 오기 재단 쪽 그니까 오기 오기 오기랑 같이 믿은 거 있는 코인 것 같아요. 얘는 11분비 샀네요 여러분들 3,400달러 얘는 거의 한 얼마야 한 500만원 이동만 샀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오기처럼 갈지도 모르니까 좀 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 저거 비싸게 빨릴 텐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